영국 찰스 3세의 국왕이 현지시간 8일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몰든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한인들을 만났습니다. 찰스 3세는 런던 외곽의 뉴몰든 한인타운에서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살폈습니다. 찰스 3세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 고위인사가 뉴몰든을 찾아와서 한인사회를 둘러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대관식 후 첫 번째 국비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